네너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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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는 네너봇 음... 재밌는 매친이구만 아 ㅈㄴ할만해 의아앍 저기 하하하 할 말이 없네 등 피웠ulse 파 strategically 상대 2e1 아빠가導한 왼쪽 가자 왼쪽 가자 보은주 보은주 아타 돌아 루시우도 있어서 라잠은 아주 기본 딜 하려다가 아주 조화로 바꾸네 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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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봐 여기서 안고 한 대 라임 망치랑 두퀴구이랑 추월온다 야 야 두비 나 이 쿼쿼 탈라고 여기 내가 왼쪽으로 지하로 갈게 왼쪽 이층인이어야죠 가자 가자 이제 시간도 너무 많이amy니까 야 오른쪽 밀자 라임 좀 밀줘 밀어줌 헤벰만 헤벰만 헤벰만헤벰만 헤벰만 야 TNP subtractee 어 temporada 어 다행이다 멜라징어 걷잡앤만 랠리 돌리지마 랠리 돌리지마 나 없어 랠리 돌려줘 랠리 돌려줘 랠리 돌려줘 금빛필 금빛필 공격ig 서로 자탄이 씨발 있다고 하려 했는데 여기 초라 먼저 서로 자탄 있다 자탄에 연계하면 되겠구만 해볼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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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둠비공 하고 방패 형이 내리게 해봐 둠비공 내려도 돼 어 둠 써버렸는데 우리 먼저? 자탄 걸어줘야 될거 같은데 나 패있다 나 패있다 나 패있다 나 패있다 나 패있다 아 좆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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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정민이 형 다음에 형 망치 차면 내가 자방 한번 빼고 그 다음 턴에 그냥 들어가자 그 다음에 형이 눈치껏 알아서 찍어 내가 걸면 어 왔어 나 패있어 주망했어 주망했어 아 타피일인데 차라리 밀었어 한 번 밀어 악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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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받고 정민이 형 옳다 아 래윙 래윙 쟤네 탈탈 없어 쟤네 탈탈 없어 선야 카카 안 타올 걸? 올게 태풍 카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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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죽 빛 cutter 차렷 차렷 전면에 맥크리 아타 다 잡으면 게이든 첫탄에다가 두피공 쓰고 마무리하면 되겠다 맨 다음에 4탄 오니까 먼저 가자 먼저 가야돼 먼저 걸어도.. 지금 걸어도 된거야 잘 돼 이거? 지금 걸어도 된거야 어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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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훈륭 올렸다 어 훈륭 올렸다 이거 여기 역으로 묶였거든? 야 뭐야 와우 하하하하 야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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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신간해봐 야야야야 가라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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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야야 저 적고있어가지고 벗 dale 꺼 사귄 공격 야 서 Cind 뱉었대 분이다 dr 야 왼쪽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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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낙락? 하나둘 대증jon 갖다 갖다 하나 둘 히힛 야 나 죽겠다 이거 왼쪽 가봐 왼쪽 다 왼쪽 가줘 이거 정면으로는 좀 힘들어 왼쪽 가봐 왼쪽 갈 때 타이언 힘해야 돼 아 죽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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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네 저타로 온다 타이어 타이어 선생님 차타로 와 차타로 차타로 마 해 현실 마り 야 야타 가운데 야타 가운데 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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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бор pec 다을땅 요거 안 되어 나 주방에 있거든 fac 마을 꺼 띵띵띵띵띵띵띵 띵띵 알랩떠 나이스This T. contra 잘 꺼냈다 쉼 쟤네 어리바리 ㅈㄴ 까더라 나이스 정말 대단하다 성경의 입장 방송은 최고 최고 나이스 나이스 카르페, 나, 미라지 이렇게 3명 방송 키면서 거는 사람도 있으려나 나였으면 뭔가 그렇게 봤을 것 같아 땡큐스 오 호응 아주 없어 너무 좋아 어 화이팅 화이팅 아나 한조 한조 라인 위안이다 위안 할 수 있는 게 좀 적긴 한데 이러면 점프 우리 두 개 다 해야지 나한테 도는 거 잡을게 내가 그냥 두 개 가면 몰빵 줘야겠는데 사라 산다 깨져봐봐 나일 좀 나일 좀 나일 좀 나일 좀 나일 좀 나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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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죽었다 하나 컷이 하나 컷이 한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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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이거 주방 맞고 갈게 들어갈 때 맵 한조 나왔어 위대 빼고 맵 한조 확인 이제 한조가 여기 올 거야 확인 확인 죽여버려 주세요 뭐야 뭐야 한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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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쌍 한조 한조 폭쌍 야 지금 반벽 죽게 한조 오는 거 다 반벽 갈리죠 라인 폭쌍 거기 올라간다 거기 올라간다 거기 올라간다 거기 올라간다 거기 올라간다 한조 이거 라인 뽑았으니까 그냥 싸워줘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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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일 좀 나일 좀 나일 좀 야 맥크리 왼집도 맥크리 왼집도 와 윙 잘 들어왔다 나 죽겠다 낙낙 나 저거 자리 유지하지? 내가 가져올 라인인데 아까워요 메클 앞에 있는거야 뭐야 안 쏟나? 크래에 뒤에 둔거 같은데? 크래에 뒤에 둔거 같은데? 크래에 뒤에 둘라 크래에 뒤에 둘라 크래에 뒤에 둘라 일단 1명당 나오게 걸어주라 우리 생크라인 생크라인 걸린다 야타 피해 야타 피해 라나 피해 나와드 좋아 나와드 좋아 알았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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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래에 왼쪽으로 쫀나 이거 크래에 왼쪽 방 들어갔어? 크래에 여기있다 크래에 여기있어 난 좋아해 줘 봐 가자 잡으러 크래에 와야 크래에 2층 갈게 펄스 나이스 나 이제 가래 뽕둥둥 죽이 뽕둥 어 퍼크 한 번씩 할래 퐁둥 확인 퐁둥 확인 퐁둥하면서 어퍼카 망치도 노려봐 손브라 나왔다 툴피님 조심 야 우리 차려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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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맥 3P 철 뺐다 철 뺐다 아이스 천둥이 찬다 찬다 라인 잡아줄게 라인 잡아줄게 아 죽었다 아 여기다가 빼야돼 야 야 야 야 조심해 나 조심해 나 저거 못 먹어도 저기는 원숭이 앱만 해 원숭이 원숭이 바로 원숭이 어 어 너무 버리는데 맥크래프트 철 칼 칼 철 칼 칼 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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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타 높이 승구만 써도 되겠다 W 원숭이 거기 원숭이 워싱은 없어 원숭이 없어 아인어로 변형기야 나 야 하나 잡아보자 하나 피해 안 왔어 야 이거 위도우 위도우 위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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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면 서양 되게 해봐 여기 세게 막자 여기 세게 막자 형 여기 세게 막아줘야돼 어 어 어 어 2층 올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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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의 이쪽 아래 있다 자탐 걸어오대 자탐 걸어오대 야 안 좋고 야타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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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뒤에 깨우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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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빵이라 호빵이라 켜 줄어넘 야 이거 가지마 안참은 칭찬 좀 해 왕쟤 아 진짜 못참거든 chic 배정민 경고일해 배정민 경고일해 무적 어 스며넌다 앤에 이제 원숭이기있다 원숭이기공 야 이소 왼쪽 hoch다 야 이도 왼쪽 잔쫌 뺏어 로아 야 에타닌 내려와 있자 내려와 있자 내려와 있자 이거 2층 버리자 한쪽 오른쪽 아래 한쪽 오른쪽 아래 어세신님 미도 컷이야 앞에 밀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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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어줘 이거 다 못됐다 약간 킬 약간 킬 한쪽 킬 한쪽 킬 진짜 미얼루 그냥 이거 다 잡으면 되는거 아니야? 하하하하 1층 빼기만 1층 뺐다 컷점 컷점 야 컷점 막아 안 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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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5공 들고있어서 마지막에 나이다 아 왜 내꺼하니 오늘의 마무리 아까 니 4700 찍고 자자? 병민이 형 아까 말한 사람 그 2명 붙여줄게 우리가 병민이 형? 병민이 형 누구냐고 성현아 니가 말해 난 일단 Arbeits 리액션 응 저분이랑 해 이분들이 하면 돼요 간다 간다 하하하